기상캐스터 배혜지 18호로 지정된 강진 고려청자요지. 고려시대 500년 동안 청자를 생산했던 곳입니다. 전국적으로 발견된 고려청자 가마터는 400곳.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강진에 몰려있고 국보급 청자 대부분은 사당리에서 생산됐습니다. 2년 동안 진행된 강진 사당리 청자요지 발굴 조사에서 대규모 관청터가 발견됐습니다. 담장을 경계로 좌우에 두 곳의 건물지가 디귿자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. 주변에는 수만여 점의 고급 청자편이 출토되는 청자선별장도 발견돼 고려청자를 관리감독했던 장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관청터가 조성된 대형축대 남쪽입니다. 이곳은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었던 공방터입니다. 물레를 놓았던 물레축혈과 그릇건조장 등도 발견돼 고려시대 청자 생산 공정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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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